아.. 선물을.. 앱솔 무기를 뽑아준다고? 아.. 이것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성의가 있는데 그지.. 어? 저.. 다른 거 부탁해도 되나요? 무기 말고 마이스터링 에픽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왜 늘릴까요? 전제선 얼마 이어져요? 아 나 큐브 없네? 큐브 사야 되는구나 아 큐브 있는 줄 알았나 큐브가 없었네 어.. 사냥터에 마이스터링이 떨어져있구만 소소하게 다섯 살 뜨면 레전 가겠지? 여태까지 걔 말아먹었으니까 이거 또 사운드를 또 살짝 들어줘야지 돌아가는 쏘리가 또 돌려야 되나? 60 깨면은 레전드리 가겠지? 야 돈 없는데 이제 어? 어이 돈 없잖아 템 팔고 와야되겠구만 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성리만 받겠습니다 아니 10만원을 썼는데 유니클 안가네 아니 이건 아니지 10만원을 썼는데 유니클 안가네 야 20만원 에픽이면 오버 아닌가? 아니 20만원을 집어넣는데 유니클 안가네? 근데 약간 레전드 였으면 그냥 2회라도 하는데 유니클은 안 뜨는데 아 얼마를 가다 두어서 온 거냐 야 바로 올라가야 된다 오케 이러면 맨쪽이지 어 그럼 그럼 이러면 맨쪽이지 아 쌍화행 나오는 거 아니야? 여태까지 좀 무지막지한 손해를 봤는데 좀 마음을 위로 갖다 주나? 아 이거 돈을 주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와아 와야되겠네 돈 안 받았으면 안 갈라 그랬는데 돈 받았는데 이거 갔다 와야지 쌍화가 어딨냐? 아 여기구만 소소하게 아예게 인트 한 15% 정도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핀말고 이 인트로다가 소소하게 고정도만 아웩 인트 인트 블럭 30% 필요하신 분 아웩 인트 인트 교환 원어입니다 고능성 확성기 아웩 인트 인트 교환 원어입니다 30초간 기다리 본 섭 가해주면 산다고요? 아니 나는 아웩 인트 인트가 필요한데? 그냥 돌리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치? 돌려 돌려 늦었어 소소하게 아획 인트인트로 안나오나요? 욕심 내지 말까? 아.. 메일 획 필요 없는데? 아.. 자꾸 메일이.. 아획이 나와야 되는데? 어? 잘 안나온다 생각보다? 아획이 한 줄에 만족해야겠는데? 안나오는데? 아.. 그냥 쓰자.. 부스텔 럭축으로 만족해? 작을 또 해줘야 되잖아 이것도 안해줘서.. 남자의 주문서.. 기본 공마가 제 아이디보다 그냥.. 이 정도만 쓰자.. 그래 그래.. 대충 쓰다 버리거든? 아.. 뭐.. 무지막치면 작할 것도 아니고.. 계속 돈 받는 것도 좀 그렇고.. 대충 써도 5성 정도 따니까.. 아획 100x100 만들었어.. 이제 잼스톤이 1분에 하나씩 나오게 생겼구만.. 큰일 났네.. 아.. 큰일 났네.. 2명.. 1.. 2..